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운영기 판단TV의 판결 변호사입니다. 2014년 1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임대차 갱신 거절과 실제 거주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다 27979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건물 인도 청구이고요. 원고는 임대인이고 피고는 임차인인데 임차인이 상고했는데 파견을 했죠. 즉 임차인이 이긴 사건이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 임대인은 2019년 1월 21일 피고들과 6억 3천만 원에 21년 3월 8일까지로 하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원고 측은 2020년 12월 17일경에 원고 가족이 거주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임대차 갱신 불가 의사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달라고 한 거죠. 내가 살겠다. 피고들은 2020년 12월 22일 5일 정도 지나서 원고에게 계약 갱신을 청구한다는 통보를 합니다. 통상 문자나 이런 걸로 하게 됐죠. 원고는 21년 1월 4일날 피고들에게 계약 만료 후 본인이 실제 거주할 계획이라며 다시 피고들의 갱신 요구에 대해서 갱신 요구를 거절합니다. 원심은 이 갱신 거절이 적법하다고 보고 인도 청구를 인용한 거죠. 피고들은 갱신 거절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거죠. 갱신 거절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임대인의 본인 또는 가족의 입주를 위해서 임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이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한다는 거 이거를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임대인이 있다는 거죠. 이 사건에서는 지금 임차인은 아직 인도를 안 해줬죠. 인도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임대인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게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이제 임대인이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갱신이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임대인의 주거 상황이나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실제 거주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나 거절 전후 임대인의 사정 등을 고려해서 과연 임대인이 실제 입주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이거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만료 전에는 원고와 배우자가 자녀와 입주할 예정이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소장에는 다시 원고 본인하고 부모가 입주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이 원고는 자녀 교육을 위해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의 자녀와 함께 거주, 전학 또는 이사 준비하는 사정도 없고 자네들이 학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학을 하려는 이런 것도 없었던 거죠. 원고 배우자는 이 사건 아파트 인근 아파트에 거주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아파트를 금매로 처벌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여전히 현재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원고 부모가 오겠다고 했는데 아파트 인근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이사 계획이라는 것이 중개인의 확인서, 매물 내놨다는 확인서에 불과하고 11년 동안 이 병원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다섯 차례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이 보기에는 이 정도로는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라고 볼 수 없다라고 봐서 원심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보고 갱신거지 접합하다고 본 것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즉,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가 가공된 것인지 의심된다면 입증 책임 있는 원고가 주장 입증이 한다는 겁니다. 원심은 원고의 실제 거주 의사에 개연성이 있고 입증은 안 됐지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의사와 명백하게 모순되는 행위를 찾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 있는지 없는지 알겠지만 그럴 수 있고 모순되는 행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실제 거주하는 의사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실제 거주하는 의사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거죠. 원심의 판단은 좀 더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개연성과 모순되는 게 없다면 인정해야 된다는 게 원심이지만 대법원은 가공된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거주하는 의사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 이 정도는 되어야 실제 거주하는 의사를 바탕으로 갱신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임대자 갱신거절의 사유로서 실제 거주 의사가 임대인이 있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부분 판례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개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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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